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말해요 하루 3번, 말하세 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오늘 공부해 볼 문장은 오늘 뭐뭐한 것 같이 보여 이런 스타일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우선 뭐뭐하게 보여는 look도 쓸 수 있어요. look 뭐뭐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은 look보다 sim을 써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he와 c로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he하고 c로만 주어를 선택을 했고요. 자 he와 c가 나오다 보니까 뒤에 동사인 sim에다가 s를 다 붙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he sims, she sims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머머한 것 같아 하고 little도 약간 붙여 볼 겁니다. little을 발음해 줄 때 t 사운드를 세게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t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 약간 미국식 영어처럼 구사하고 싶다. 그러면 little의 t를 빼고요. 약간 ㄹ 같은 느낌으로 little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음해 보면 he sims little, she sims little 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형용사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바꿔서 써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런 것 같아 오늘 그런 것 같이 보여니까 today도 넣어서 약간 길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용사들을 사용을 할 것인지 한번 보시면 upset,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 이라는 단어고요. nervous, nervous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nervous예요. nervous 되게 긴장이 된 거죠. cranky, 되게 짜증내는 거예요. 틱틱거리는 거 moody, 우울한 거 silly, 되게 바보 같은 거 어리석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sick, 아픈이죠. worried, 걱정이 많이 되는 exhausted, 발음이 exhausted처럼 돼요. 그걸 빨리 하셔서 exhausted, exhausted 하시면 됩니다. 얘는 tired랑 똑같은 건데 약간 tired보다 많이 지친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excited, 이것도 마찬가지로 excited 하셔도 되고요. 약간 T 발음을 굴리고 싶다. excited 정도로 하시면 되고 의미는 되게 들뜬, 기분이 좋은, 신나는 뭐 이런 뜻입니다. excited. 그 다음에 distance는 굉장히 먼, 거리가 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오늘의 열 문장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고 함께 따라 읽어 보세요. 그는 오늘 약간 열받은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upset today. 그는 오늘 약간 긴장한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nervous today. 그는 오늘 약간 짜증 난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cranky today. 그는 오늘 약간 우울한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moody today. 그는 오늘 약간 바보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silly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아픈 것 같아 보여. She seems a little sick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걱정하는 것 같아 보여. She seems a little worried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지친 것 같아 보여. She seems a little exhausted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신나 보여. 그녀는 오늘 약간 대면 대면한 것 같아 보여. 그녀는 오늘 약간 대면 대면한 것 같아 보여. 그녀는 오늘 약간 대면 대면한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upset today He seems a little nervous today He seems a little cranky today He seems a little moody today He seems a little silly today He seems a little sick today He seems a little ner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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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He seems a little upset today He seems a little upset today 그는 오늘 약간 긴장한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nervous today 그는 오늘 약간 짜증난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cranky today 그는 오늘 약간 우울한 것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moody today 그는 오늘 약간 바보 같아 보여 He seems a little silly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아픈 것 같아 보여 She seems a little sick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걱정하는 것 같아 보여 She seems a little worried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지친 것 같아 보여 She seems a little exhausted today 그녀는 오늘 약간 신나 보여 그녀는 오늘 약간 대면대면한 것 같아 보여 She seems a little distant today 좋은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